카드 2장을 면화시킵니다. 어? 완전 케이스를 넣어쓰네. 압축하다 죽어라. 전장? 전장으로 아까 대학술 먹고 지금 전장 먹으면 더 괜찮았을텐데. 전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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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돌 벽돌 몸바 열사 써야되나 지금은 연사격돌이 더 쎌거같은데 아 미친 보스 저거는 변실로보시네 아아아아 도롯 킥 그걸 믿었음 렘린이 뿔 아주 좋구요 오 쉣 타입 파이팅 오 도롯 구입 연사격돌 가위로 이준 네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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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격돌바로 쓰레기 됐네. 괜찮아. 라가블린 잡았으니까. 아 뭐야 이거. 딜을 넣는 게 맞을 것 같아. 지금 게임 길게 끌고 가서 좋을 게 없다. 타락. 나는 타락했다. 왕관 각 아닌가? 중요한 것은 타락하는 마음. 가대 타락도 맨날 터지는다. 2막 3막 포토도 순미암으로 미리 결제해 주세요. 섬탑 1 한치 앞도 모릅니다. 카드를 좀 덜 넣어서 타락 빨리 뽑는 게 낫겠지. 신성 그래도 사는 게 낫겠다. 포인트는 없습니다. 병폭 타락 뭐야. 아 이미 깬 것 같은데. 그냥 디펙트 하러 가고 싶다. 아니라고. 아지 타락에 포인트 잃어버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. 하지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갔다면 유튜브 쟁이들은 다 알고 있겠지. 아지 타락에 포인트 잃어버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. 아지 타락에 포인트 잃어버릴 사람이 많아. 아지 타락에 포인트 잃어버릴 사람이 많아. 중과로 손막 가지무침보다는 공장에서 재구성한 후벼파닥이든 일은 키키에 또 사배생 저거 왜 자꾸 나와 벽돌 같은거 쓰다가 가지나와서 기사 요생하긴 했지 뭔데 이거 디펙트 너무 좋아 매일 디펙트만 하면 좋겠어 이미 그러곤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디펙트만 하고싶어 빨강토록 돌아 30분만에 끝내고 계속 디펙트만 하는데 더 하고싶다고 킹구리 킹구리 동이 개꿀이 으어어 하락 왜케 잘잡힘 이거 분명 중요한 순간에 봉투 칠려고 잘잡히는거다 아 그레이게임 영종률 백퍼센트네 진짜 뭐야 목이 뭐야 마락이지 게임 길고 아이 타락 왜케 잘잡힘 헐 스펙이 없네 두작이야 이거 잘잡혀 땡 스튜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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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없는 대검 나이가 든 나클 근손실 어? 이래도 가지 타락입니까? 물론이죠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걸까요?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걸까요? 신성맹취 과제 타락 신성맹취 무장해진 신성맹취 이준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세히. 질. 우아. 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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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 세명 개많이나 위리. 위압, 위압, 위압. 30분에 때렸는데 그래서 어쩔 건데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크크크크 맞아서 아픈데 그래서 어쩔 건데 나 라지타락 나클이야 이 주갑 새끼야 나클 때려 돌아가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냐고 지옥을 아 벅재달력 벅재달력 소개합니다 석재달력 얼눈으로 스포일러 당하자 와우 300원 고마워요 미친 그래민 당신은 미친 그래민을 패려했으나 그는 좋은 그래민이었습니다 어휴 뭐랄까 이 녀석 programming 부잠 아들이 아들이 이럴 그래민 그래 민트 노트 제조기 아 망심할 수 없다 진정한 끈기 불가침 몹잡으니까 불가침 주는 아 와 향로도 개어서 미쳤다 신성망치 가지 타락 향로족에 와서 거를 타 선이 없네 종이가 또 있더 종이가 또 있더 아 왜 이렇게 약해 왜 안 죽어 저거 적돌이나 뭐라 뭐 짤짤한거 많이 하는데 죽이지도 못하네 응급실 타락 쓸 수 있네 타락 쓸 수 있네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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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어봐요 아리케이드 또 나왔다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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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라이팅 오지네 역시 과로신은 디펙트를 좋아하는 게 문명해 이럴 수가 조개와 석 땡큐 오디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임 개잘하네 이걸 향로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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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락핸드네 이거 이렇게 맛있는건 처음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건 시드 자체가 가지에서 엄청 잘 나오네 시드가 가지 타러가다가 뭐 크로스라인 이딴 것만 계속 나와서 터지는 경우 있는데 아니 타락도 따박따박 잘 잡히는 것도 뭔가 이거 주작같애 이거 기분이 이상해 이럴리가 없는데 당장 사기맵이네 이거 낫선 섬탑 섬탑이 이럴리 없는데 희망을 주는건 더 큰 절망을 주기위해서가 아닐까 희망을 주는건 더 큰 절망을 주기위해서가 아닐까 완수하있든 희망이 더 큰 햇삼거 음 슬슬 이상하시던거는 하지만 게임길고가 해냈습니다 완타 꺼져 어이 어이 저건 평범한 돌멩이 아니었냐구 무덤에 카드가 너무 많아요 공동묘지인가 아이언클레드 혼자 공동묘지를 만들기는지 게임길고보다 성능이 안좋은 책유물은 게임짤고인가요 어 게임길고보다 성능이 좋아야 게임짤고 아니면 하긴 빨리 죽는게 더 빨리 끝나긴한다 포스 죽이는거보다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긴하지 무적 플러스 플러스 아아 아니 병탈악 뭐야 진짜 섬탑 이럴리 없어 게임길고 피지 저 person 롤 들어가자 이거 빼고 못벽은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이 르르르르르르르 앵꽃 아니 사락 핵 무료 다운로드 와.. 말도 안된다 왕상사기맵이네 이거 빨강사기맵 진짜 이럴수가있나? 병파라기야 보이잖아 여기 어! 내 버퍼 아.. 내 버퍼 버퍼 이 덴마금 장하다 긴 버퍼 압도적인 성능 향상 압도적인 성능 향상 0 곱하기 2 0 곱하기 2 아니 이건 한개 돌파가 아니라 한개봉착 아님? 음? 지불이나 먹으렴 지불이? 기싸올려놔야지 스마트 ... 아오 아잇 한 돌만 남아 힙없는데 자리이이이이이 반개봉착 개쉽네 게임 이런 가지가 왜 죽었지 저 시절에 소멸이 없었나봄 행복하다면 OK입니다 사망 사락처 턴에 나오는 게 진짜 말도 안 됐다 이거 주작임 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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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